요즘 먹거리들이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1번이 미네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병식의 k미려의학 조병식 원장입니다. 조병식의 암대사치료 5대요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산소와 두 번째 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나머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현미 채식과 영양이 되겠습니다. 현미 채식에 대해서는 당뇨합병증이나 만성심부전증 자가 면역질환 암의 기본적인 식이요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당연히 암대사치료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저희들이 키우는 텃밥과 채소로 만든 식단이고요. k미래의원의 기본 식단 아침 식단과 점심 식단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미 채식으로 저희들이 하는데 유일하게 먹는 동무선 남백질은 하루에 계란 하나 정도입니다. 1, 2번 계란이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채식주의자와 같이 먹어야 한다. 100% 채식주의는 아닙니다. 우리가 현미 채식을 해야 될 이유는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전략입니다. 흰쌀밥 대신에 흰 밀가루 안 먹고 현미 통국류를 먹는 겁니다. 그렇게 탄수화물 양을 줄일 수 있고 포도당 혈당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두번째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됩니다. 고기는 글루타민이 이게 단백질의 일종이죠. 이게 이제 붉은 고기에 많습니다. 소 돼지 양 그래서 이런 고기를 피해야 되는 거고요. 붉은 고기는 일급 발암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두번째 제가 토종닭이나 유황오리 정도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보신 목적으로 드시게 하는데 이것도 자주 드시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아스파라겐이 풍부하기 때문에 얘가 또 암을 키웁니다. 그래서 특히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환자분들은 이런 붉은 고기 육류들을 섭취를 피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될 두번째 이유는 포화지방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암세포는 지방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포화지방을 먹지 말아야 되고요. 대신에 식물성기름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들 아마시 덜게 이런 것들을 잘 챙겨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채식주의자처럼 먹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책을 소개를 드리는데 하바드 의대가 당신의 식탁을 책임진다라는 책이 몇 년 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많은 분들에게 권해드리는데 채식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필요한 아미노산은 구조적으로 동일하여 동무성 단백질인가 식물성 단백질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고기를 꼭 먹어야 된다는 분들이 있으신데 식물성 단백질도 우수합니다. 그래서 굳이 동무성 단백질 먹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동무성 단백질은 다른 상문이 함께 들어 있어서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이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로 충분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미 채식과 함께 영양요법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식사로는 영양소를 다 섭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즘 먹거리들이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1번이 미네랄입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다 미네랄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 대사와 항산화 작용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1번을 제가 미네랄로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저는 아미노산 보충을 꼭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포의 원료의 90%가 아미노산이기 때문입니다. 빈혈이 있는 분들, 백혈고, 혈습한 감소된 분들 특히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저체중이 안 돼야 되거든요. 특히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미노산이 당독소를 킬레이션합니다. 당독소가 에너지 대사산물로 노폐물, 당뇨합병증, 암을 증식하는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당독소를 줄이기 위해서 아미노산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토케미칼입니다. 이 파이토케미칼은 폴리페놀, 레스페라트롤, 거큐민, 카테킨, 프로보노이드 식물에 있는 화학성분이죠. 얘네들이 또 중요한 항암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A, 항산화작용, 비타민 B군, 간해독, 비타민 D, 면역에 중요한 작용. 그래서 이런 영양소들을 잘 챙겨 드셔야 되고요. 제가 미네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미네랄 부족은 산성체질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네랄 섭취를 잘해야 되는 거죠. 대부분 많은 현대인들이 산성체질입니다. 그래서 피로감을 느끼고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알칼리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네랄 섭취가 알칼리 체질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미량 원소들이 대부분. 미네랄들입니다. 미량 원소들이죠. 그래서 면역이 암 환자분들 치료에 중요하다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면역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미네랄 섭취를 잘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조사상으로는 전 세계 이십억의 인구가. 숨겨진 기하다. 아연과 철분 등. 미량 원소 영양소가 결핍되어 있다. 현대인들의 한국인의 칠팔십 프로가 영양 불균형이다. 이게 또 미네랄과 비타민의 부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특히 이 미네랄은 채소량의 법칙이. 해당이 됩니다. 독일의 생물학자 리비의 법칙인데요.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한 가지라도 미네랄이 부족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미네랄이 하나라도 부족함이 없이 챙겨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먹는 먹거리들이 미네랄 부족이 많거든요. 그래서 현대인들. 미네랄 검사를 하면 100%가. 이 불균형으로 나옵니다. 저희들은 미량 원소들은 주로 모발 검사로. 또 하고 있는데. 거의 100%가 미네랄 부족 불균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두 가지로 챙겨 먹어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체에 필요한 미량 원소는 70여 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물들은 한두 가지 들어있거나 또 식품에도 10가지 이내로 들어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는 해결되지 않고요. 70여 가지 들어있는 식품. 저는 물로 만들어서 드시게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음이온 미네랄 수가 이 70여 가지 미네랄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먹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 사진은 아미노산의 필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일 위에 사진은 정상적인 적혈구입니다. 이렇게 둥글게 큰 케이브하게 생겼는데 당독소로 인해서 이게 모양이 바뀝니다. 그래서 적혈구가 막 엉키게 돼요. 그래서 이 아미노산이 당독소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독을 하는 거죠. 이걸 킬레이션 한다. 그리고 파이토케미칼입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개선하는데 파이토케미칼이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후라보노이드가 ROS 화이선산소를 억제하고 미토콘드리아 대사를 바로잡는 데 작용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되고요. 정상적인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 외에도 파이토케미칼은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고요. 유전자 변이를 또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파이토케미칼도 잘 챙겨 드셔야 되고요. 저는 또 뭐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파이토케미칼을 듬뿍 농축시켜서 먹어야 된다. 그게 녹즙보다는 스프가 좋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일곱 가지 스프를 또 만들어서 매일 챙겨 드시게 하고 또 메디칼푸드 식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챙겨 드시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마음 습관입니다. 또 스트레스가 암의 성장 전위를 촉진한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제거하고 조절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3대 요법, 명상법, 호흡이안요법, 숙면, 여기에 이미지요법 이런 것들이 또 스트레스를 제거하고 조절하는 데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 습관을 잘 또 가지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이런 방법들이 질병치료에 이용이 되는 것은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만 콜티즐홀몬을 줄입니다. 스트레스 홀몬을 줄이는 거죠. 혈압도 증상화시키고요. 또 면역을 높이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제거하고 조절하는 마음 습관을 잘 들여야 된다는 거고요.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운동 습관입니다. 운동 습관은 이제 저희가 또 제가 습관혁명 책에서 이렇게 규칙적인 운동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스트레칭 체조하는 거, 출퇴근 시간에 걸어다니는 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트 이용하지 않고 계단 오르내리기, 식후에 2, 30분 산책하기, 그리고 매일 혈당 내리는 10분 운동법. 그래서 하루에 한두 시간은 꼭 긋기 운동 실천하시고요. 또 저희들은 또 요즘 맨발 긋기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어시행장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근력운동, 하체 근력운동이 중요하겠습니다. 등산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계단 오르기, 스쿼트, 런지, 로잉 뭐 이런 운동법들이 하체 근력 단련에 되게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근력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 미토콘드리아가 늘어나는 겁니다. 제가 이 그림도 여러 번 보여 드렸습니다만. 예 운동을 매일 하는 칠십 대 노인이 운동 안 하는 이십 대보다 미토콘드리아 양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수의 비밀은 바로 미토콘드리아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텔로미어 길이와 미토콘드리아 양이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미토콘드리아 DNA 복제 수가 또 중요한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늘어나고 기능이 좋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대사 기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혈당이 체포 안으로 잘 들어가요. 인신의 장성을 낮춥니다. 이 이야기는 혈당을 낮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대사가 잘 되면 젖산이나 당독소 이런 대사산물 노폐물들을 잘 만들지 않습니다. 젖산이 암의 먹이가 되지 않습니까? 당독소의 주된 것도 젖산이거든요. 당독소의 전구물질입니다. 이것을 억제하는 게 바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증상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또 운동이 대난에 중요하다. 그리고 자기 체력에 맞는 적당한 운동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병식의 암대사치료 5대요법 중에 세 번째인 현미채식과 영양, 네 번째인 마음습관, 다섯 번째인 운동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